우리가 대중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치료 동작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양손을 허리에 얹은 상태에서 앞으로 허리를 굽혔다가 뒤로 기대며 편다 그리고 차렷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뒤로 올리는 동작을 똑같이 10번씩 반복하면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좌우로도 똑같이 다리를 뻗어 내렸다 올리기를 10번씩 반복하면 엉덩이 관절, 즉 고관절을 튼튼히 할 수 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다면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드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좋다 혹은 벽 쪽에 바로 선 후 한쪽 무릎을 굽혀 최대한 당겼다가 뒤쪽으로 무릎을 다시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무릎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깨 근육이 뭉쳤거나 오시견등이 있다면 어깨까지 몸을 담근 채 앉아서 하는 운동법이 좋다 양쪽의 팔꿈치를 굽혀 어깨 높이로 든 후 앞으로 10번, 뒤로 10번씩 돌려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